하냐 이번 할 게임은 라이온하트 다크몬이란 게임입니다 아 모바일 게임이에요 모바일 게임을 애플레를 통해 PC 돌리고 있구요 알맞은 열쇠가 있으면 그들을 소환할 수가 있다 관문 수호자들이라고 부른다 그들을 중심으로 거대한 장벽과 도시가 세워졌다 관문 수호자는 그것들을 감시했으며 사악한 것이 찾아왔다 최후의 수호자는 간무를 지키려 한다 관문배기 이게 게임이 특이한게 인게임 화면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연예인이 소개하는 게임이나 약간 이제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게 나온 게임들은 인게임 화면이 별로 없거든요 있어도 조그맣게 있는데 이 게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캐릭터가 소개를 하는 이런 캐릭터가 이제 메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게임 화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추천 게임이 붙어있길래 한번 깔아봤어요 별점 4.1절이 게임이구요 어떤 게임인지 저도 모르는 관계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관문배기 한번 하라는데 어 멋있게 싸우는데 우석영 번역을 하다 말았냐 간문의 분노 간문의 분노 아 얘가 간문 수호자라서 이게 아까 게임보다 훨씬 낫다 오오 야 마법도 써 속삭이는 영혼 어 게임 괜찮은거 같은데 느낌이 가면은 별개가 아니라 그냥 얘랑 이제 붙어있는거죠 가문배기를 해서 이렇게 빼어줍니다 체력이 15500이야 좀 심했네 아 내가 눌러야 넘어 아 내가 눌러야 넘어 아니죠 그는 마지막에 마력을 유물에 쏟아부었다 그래서 위대한 열쇠는 아아 사원의 구슬조각이 되고 말았다 괴물은 보고 화났다 조각은 멀리 흩어졌으며 우리가 그걸 찾는게 목표인거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스토리 게임 같은데 근데 오오 얘 이렇게 시작해? 인게임 화면에 비해서 컬이 좋구만 분위기 이봐야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나 티모시 음 나탈리아 그만 인정해 티모시 다 도망가버린거야 우리가 마지막 남은 간문 수호자라고 아 얘도 수호자야? 우리가 대장인거나 그렇지 이곳에 이름을 정하자고 오오 가자 하긴 괜찮은 이름인걸 너 이름 티모시인데? 아 내가 이제 사령관이고 얘네가 부하인가보다 안전소식 있어 누나 어떤 놈들이 문에다 뭘 붙여놨어 이 도시를 우리에게 넘겨주면 목숨만 살려주지 도살자와 부하들은 이 마을을 차지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녀석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이라는 거 알아버린 것 같아 우리가 도시를 얌전히 떠나 넘겨줄 거 생각한다면 제정신이 아닌거지 간문을 줄 수 없어 하지만 걔네가 기다리기만 하지도 않을 거 아니야 내가 싸우러 갈게 야 용량 봐라 나왔어 도적 정찰병 도적 정찰병 귀도 있네 꼬리도 있고 아 꼬리가 아니라 저거구나 붉은 가지 도적단 웨이브 1 아 이렇게 가는군요 체력이 한 자릿수야 저기 나 이거 가격기 할래 어 가격기 하는게 더 이득이잖아 Roberta 때려봐 헤오리바람 오오오오오오오 주문공격 마력 부여 오오오오오오오옥 신성 모독에 소약 같은 거 2웨이브 아 근데 법사 턴이 두번째라서 좀 애매하다 지금은 아 쿨이 있구나 이러면 써도 될 것 같은데 얘는 아 가뭄부위가 아니라 그냥 백이네 주인공은 양손검이다 이말이지 이거 어차피 똑같네 이거 쓰나 저거 쓰나 한번 데미지 두배가 되면은 고대로 이제 두배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할지 어차피 이겼으니까 이거를 사용해서 데미지 올려주구요 자신되나본데 데미지가 이제 어 한방에 나오네 음 딱 두배 올라가네 오버킬 나왔죠 압살각 아 성으로 어 마을 예쁘다 소환의 열쇠 아 바로 나왔네요 아 그 열쇠가 아닌가 아 조각이 된 열쇠들이 간문소자 힘으로 이제 조각난 열쇠들이 모여야지 이제 사원의 구슬 조각처럼 아 그거 아니지 사원의 조각도 이것도 개별로 힘이 있었잖아 조각이 된 열쇠들도 이제 개별로 다 힘이 있다 그럼 드신 것 같습니다 넣어주죠 이거 이제 간문소 고대 영웅축은 좀 작지 않아 꼬꼬마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자고 야야 추가하고 가야되는거 아냐 잠깐만 강제로 가야돼 근데 이거 괜찮다 게임 느낌 좋은데 나 이런거 좋아하거든요 아 이렇게 넣는거구나 전투력이 써있어요 14네요 약간 이제 포켓몬 같애 고스트 타입 포켓몬 아 얘 살아있어? 아 나한테 맞았구나 항복하면 자비를 베풀어 주지 볼까 파티 수를 보니까 세명까지 되는거 같죠 스카프스네가 조금 더 세네 때려 대오리바람 어 쟤가 성공 아야 상성우위 뭐야 어 회복 있네 아이스크림 같은것도 있어 회복은 이제 턴수가 있나 봅니다 회복이 이제 풀피카이드네 시비까지 딱 시비되나봐 아닌가 잡아 주문공격이라면서 사전을 던지네 예전에 유머게시판에 그런거 있지 않았나요 사전으로 맞으면은 이제 폭력죄에 안들어간다고 사전이 아니라 뭐지 법학서였나 그걸 엄청 세게 맞아서 막 기절했는데 너무 강하다 검사 검사 맘에 든다 체력도 많고 이거 뭐야 수액 던지기 야 이렇게 세? 꽤 센데? 어 도저기 별로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 늑대가 훨씬 빨라 꼬마 한스 이 우르소스를 불렀나 이 우르소스를 불렀나 한스라는거야 우르소스라는거야 엄청 큰 곰이네 꼬마라고 어 야 선 버프 선 쓰고 시작하네 못 쓴거야 근데 뭔지 알려줘야지 검질 이거 버프 걸어야겠다 궁금한게 있는데 이거 그냥 데미지가 올라가는거죠? 어 데미지가 그냥 두배로 올라가는거죠 불효를 해서 얘를 줘야겠죠 상승우위가 있는? 강화해줘 마력부요 아 물론 저걸을 쓸 것도 없이 끝날거 같긴 한데 우정콤보 오오오오 우정콤보 뭐야 그냥 한 대 더 때려주는거야? 평타로? 포스킨 좀 더 신비하게 생겼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 내가 너무 마이크 갔다대서 좀 데시빌 나갔네 안녕하세요 작은 영주님 내 이름은 라벨레이로드윈더 로드원더 그저 보잘것없는 여행가이자 역사가 이지 자기들에게 경고를 해주러 왔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발견했거든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 이미 위험은 지나갔지 다 박살났는데 모든 위험이야 두쪽부터 했죠 아 나 맘에 드는데 게임 어 부드러워 요즘 게임들이 약간 이제 인게임 화면에서 전투 진행하고 그 과정이 약간 이제 좀 그렇지 않나 좀 투박하거든요 약간 이제 이어지는 것 같지 않는데 매끄럽게 이건 좀 매끄럽게 대화문도 나오면서 전투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신경 써서 만들어진 게 좀 느껴지죠 포션을 마셔보세요 아 근데 이 게임이 이제 기존의 게임들이랑 얼마 다른지는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난 준비해서 누나 그 놈과 싸우자고 지가 물량 먹으니까 지 혼자 준비된 거지 뭐 얘네 야 엄청 세 보이는데 가능? 아 네 아아 네 명까지 되는구나 4레벨부터 내가 적정 전투력보다 낮은 거 아닌가요? 그래 돌려라 세대를 말할 순 없지 그렇지 배기 상승 우이 간문 수호자도 소환할 수 있나 보다 중에는 야 어 상승한 건데 왜 저렇게 약해 그냥 써야겠지? 상성이 어어 이렇게 돼 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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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아인가? 야생 색깔은 야생인데 색깔은 야생인데 가이아 아닐까? 가이아? 그냥 쏴서 죽이자 두목이 근처에 있을 거야 그거를 한번 해봐야겠어 버프를 주고 광역기를 써서 광역으로 버프 두 배로 때리는 거 몰래 기습이 낫지 않아 장기전이 됐을 때 상승 보고 얘 암흑인가? 오 야 이거 봐 잘 만들었어 이런 걸 원했다고 괜찮은데? 이번 별모소 값어치가 있는데 토막을 내주마 저건 우르노스보다 더 크잖아 사실 위협한다면 상대가 크건 상관이 없어 무찔러주겠다 36이야 아 보스전 이렇게 나온다 그 풀로그처럼 어우 야 일단 긁어 긁어 내 생각에 제가 강역기가 기술이고 평타가 한 명일 것 같거든요 방금 기술이었고 아마 두 개 있겠죠 셔프집어스니까 내 생각에 이제 평타가 날아올 차례고 평타 데미지가 강역기랑 데미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턴에 한 대 맞고 내가 회복할 차례가 오기 때문에 맞은 놈 회복을 주죠 이번 턴 넘기고 히도 쿨이 있으니까 타이트하게 맞춰서 좋아 문제는 이제 버프를 얘한테 주면 얘가 죽었을 때 위험하다는 건데 데미지 6인데 뭐 얼마 들어올지 모르겠어 15대 있기도 하고 일단 얘 주자 설마 죽겠어 16 들어가자 한 번에 다음 턴에 죽죠 깜짝이야 어우 야 다 던져 야 뭐야 왜 그래 여기 저거밖에 안 들어가 괜찮지 그렇지 필살기로 마무리한다 그렇지 내 칼이 어떻게 내 칼을 이긴 거지 수정이 붙어서 저게 뭘까 오염된 거울이야 사악한 물질일세 아 오염된 수정이 있다고 합니다 간문 소자가 알리려고 했지만 내가 늦은 모양이군 늦지 않았어요 둘밖에 남지 않았지만 세뇌가 위험을 쳐졌다면 우리가 도울게요 어어 물량 나왔어 사례별 찍으면 여행가이자 역사가가 앞으로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속삭인 영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간문 소호자가 분해시킨 열쇠들을 찾기 위해 누구든 공격했다 다행히도 도움을 줄 사람을 알고 있었고 야 너무 잘 만들었는데 예쁘게 야 이걸 썸네일을 써도 되겠어 백년만에 나타난 엘프 예언자가 있다고 했다 이 위협의 근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자기들이 이제 포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다 임무 받읍시다 노래가 살짝 끊어졌는데 왜 새로운 임무가 나타날 거야 다행히 이정도 보상은 우릴 도와줘서 노래가 아예 없어 오디오가 멈췄어 상점을 탭하세요 열쇠를 구입하고요 열쇠 조금 강한 것 같은데 보면 알겠지 뭐 희귀해서 에픽까지 1반은 아예 안 나온다 오오오 켄타우루스 창기병 그렇지 야 쟤 우리보다 훨씬 쎄보이는데 원래부터 켄타우루스가 세지 않습니까 아 잠깐만 아 맞아 이거 출발해서 볼 수 있지 2장 2장도 진짜 이미지 있으면 대박이다 특성을 먼저 확인하기 거울 속성이 이제 암흑 속성인가 봐 암흑이 따로 있네 이제 오염 속성이네 독이네 독 거울이 이제 오염된다 그랬으니까 가이아가 더 강하고 너는 초록색이니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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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 속성이구나 그럼 이번에는 어 얘도 야생이네 어 나 내려와 주인공보다 더 세 거만한 것 봐 표정 봤어요 거만한 것 봐 거만할 만해 어 이렇게 다 챙겨 입은 애보다 세면은 거만할 만해 인정해 가자 진정한 전사는 알몸이어도 센 법 대체 뭐야 노예상의 덩굴이라 불러더군 책에서 본 적이 있어 머잇검을 덩굴로 감은 뒤 천천히 카다벨인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체력이 적당한 거 보니까 약간 이제 어 근데 너 왜 얘가 후이야? 랜덤이야? 아 상성이 안 받네 얘는 그럼 버프 걸고 때리는 걸로 하자 나중에 상성이 좋은 애가 만약 나온다면 상성을 내가 안 받았어 어 얘는 상성이 좋아 또 혹시 창기병이 강력일지 모르니까 창기병은 내 생각에 단일 추가 데미지 같아 어 이게 창인지는 모르겠는데 창기병이 그런 느낌 아닐까? 일단 둘 중 하나는 죽일 수 있으니까 창기병으로 창 찌르기 어 기절 상태까지 데미지 크고 큰 거 노려야겠죠? 큰 게 세겠지 그냥 어 약에 어 회복도 있어 아 창 맞네 야 맘에 드는데 켄타그로스 어 내 취향인 거 하나 나왔어 예언제에서 문제가 생겼을지 모른다고 전속도를 4배까지 늘릴 수가 있지 오 스토리 있는 거라서 딱히 놀릴 생각 없었는데 아 상성 좋은 것도 있네 이렇게 어 자연은 야생이 강하구나 뒤엔 놈부터 아 이거 버프 주기 좀 애매하다 어 일단 하나 더 세지도 않아 덩구리들 충전 충전 중인 영웅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창기병을 적을 기절시켜 충전을 막아보세요 아 방어가 없는 대신 이제 상태 이상으로 CC기를 넣어서 적을 막아야 된다 형식이 약간 다르죠? 지금 얘가 충전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건 제거하고 우정 콤보 제거하고 CC기를 넣어서 기절시킵니다 100% 기절인가봐 때려야지 뭐 그렇지 정말로 이 예언가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시나요? 전투가 좀 더 길어지지 않는 한은 법사는 약간 이제 스킬을 쓰는 게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녀는 미래를 볼 수가 있다 엘프들이 그녀를 보호할 거다 보상 야 너 1레벨인데 이렇게 센 거야? 맘에 들어 지금 저 3레벨 됐거든요? 도박힘 오 스토리가 끝까지 있나봐 어 오 끝까지 있나봐 진짜로 그치 결말 있어 오 야 이거 수작인데 진짜 나 4레벨까지 한번 해볼래 이벤트가 뭐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 여기서 끝내기 가장 예쁘긴 한데 결 이렇게 디자인상 4레벨의 포지션은 아 그건 여러분을 위해 도글 입힙니다 남겨두는 걸로 할까? 아 너 또 상상 안 좋니? 아 던져 이거 몇 턴이야? 4턴? 음 한번 긁어 도그는 좀 마음에 안 드는구나 힐러가 없는 게 좀 아프다 어어 어어 쓰공 그렇지 단져 독으로 죽기 전에 죽인다 독 풀렸어 아 졸라 치사하게 쏘고 시작하네 하나씩 스스로한테 걸어 때리고 어 쎄다 쟤는 어 상상 안 받아도 쎄 이거는 얘를 떼져주고요 음 아 각기가 없는 게 좀 크네 버프 건 거 잡고 뿌우 대사 왜 이래 아 사냥나팔인가 사냥 좋지 않구만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서 자 이 뒷내용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보시고 이제 흥미가 있으시는 분들이 직접 보시면은 저럴 것 같네요 이 게임의 이름 다크무는 음 한국어로 검색을 하면 나올 겁니다 보다시피 이제 한글화도 돼 있는 게임이고요 아마 외국 게임인 것 같죠 아까 한글화가 약간 깨진 게 있었기 때문에 한번 너무 귀엽지 않아 펫이야 어 펫은 보고 가자 도합의 민셈이지 펫을 갈 수가 있어 능력을 갖고 있지 음 뾰족이 어택이 증가한다 치명타 확률이 있다 음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나가면서 열쇠를 모으는 게임이죠 자 뭐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어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어 만족했습니다 아 이 뒷내용은 흥미가 있으신 분들이 보길 바라고 결투장이랑 탑이 있는데 뭐 특별 던전이 이런 것 같고 결투장도 따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어 이제 동료 영웅들도 다른 간문 소호자로 바뀐다거나 좋은 열쇠가 있으면은 진행이 될 것 같고 스토리상 이제 열쇠 조각을 모으면서 더 큰 열쇠 조각이 나올 수도 좀 더 큰 열쇠 조각이 될 것 같고